음... 하고... 음... 다시... 2... 8... 3... 2... 음... 차단되었습니다. 차단시켜? 감히 날? 열려라... 참깨! 열려라... 참깨! 열려라... 참깨! 헐... 진짜 열렸네? 열렸을 수 있네요. 열렸으니까. 어? 조절혁쟁이! 칼! 야 왜 이러니? 도장됐어. 액션! 죽빵이 아니고... 방죽. 시끄러아! 어딜 들어가? 칼! 이런... 변수하냐니... 왜 그래? 한두 번도 안 해도 왜 이래? 왜 그래? 아... 그냥... 내 눈에서부터... 그런걸로... 아 그래 너 좀 잘해. 너 나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. 아이고... 고졸한 대사 없이 얘기해. 예외... 고졸한 대사 없이 얘기해. 하하하하... 여리! 하하하하... 하하하하... 롤! 하나... 둘... 슉! 슉! 축빵을 날리시... 아 죄송합니다. 왜 이렇게... 아... 어떻게 몸에 힘이 안 들어갔어. 슉! 좋냐 나 빵점 주고 망신 주고 그러니까 좋아 넌 찌르면 포럼피가 나올 놈이야 이런 자선 냄비에 씹던 껌도 안 놔 이 새끼 왜 왜 왜 아 자선 냄비 내가 봤을 땐 넌 찌르면 포럼피가 나올 놈이야 이런 자선 냄비에 씹던 껌도 안 놔 이 새끼 아 미쳐 아 죄송합니다 이와 내가 봤을 땐 넌 찌르면 포럼피가 나올 놈이야 이런 자선냄비에 씹던 껌도 한 놀씨에끼. 이거 봐, 천송이씨. 왜? 너만 조성욕하냐? 나도 한 달 이런 병자년에 죽어, 죽어, 죽어. 야, 침! 아니 왜? 이렇게 웃겨? 좋냐? 나 0점 주고 망신 주고 그러니까 좋아? 아, 죄송합니다. 웃길 일은 없는 텐데. 내가 봤을 땐 넌 찌르면 포란 피가 나올 놈이야. 이런 비움 잔이야네. 아,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이런 비움 잔이야네. 다시, 다시. 이런 자선냄비에 씹던 껌도 안 놀씨에끼. 자선냄비에 씹던 껌도 안 놀씨에끼. 잠깐만, 대사 꼬였어. 이런 자선냄비에 씹던 껌도 안 놀씨에끼. 아, 죄송합니다. 왜 이렇게 웃는 거야? 왜? 아, 욕, 욕 미쳐버렸는데. 알았어. 가만있어봐. 내가 봤을 땐 넌 자선냄비에 씹던 껌도 안 놀씨에. 내가 틀렸죠? 헐. 진짜 열렸네. 열렸겠지, 내 집이. 죄송합니다. 내가 열었으니까. 이거 봐, 천송이 씨. 왜? 너만 조선 욕하냐? 나도 조선 욕한다. 이런 병자년의 죽빵을 날리 씨. 죽빵이 아니고. 아, 죄송합니다. 막 여기가 간지름이야. 이런 자선냄비에 씹던. 아니, 누나 사이사야. 좋냐? 나 빵점 주고 망신. 이런 병자년의 죽빵을 날리. 참아야 돼. 나도 한다. 이런 병자년의 죽빵을 날리. 이런 병자년의, 이런 병자년의. 병자년의 죽빵. 병자년의, 병자년의. 병자년이 아니고. 차단시켜? 아니, 뭐 다시 한 번 하자. 하나, 삼, 이. 차단시켜? 잠깐만. 야, 뒤에 누구니? 뒤에 잘 나오시라고 해. 일부 공개. 8, 8, 8, 8, 8, 8. 유민은 벌어여. 됐습니다. 아, 착각각각각각. 오, ㅆ. 고맙습니다.